지금 대검찰청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몰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정연 기자,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경찰이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 의견이 엇갈리며 일렁한 경우를 공개했습니다. 3년 동안 결론을 못 내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의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혐의를 최 전 서장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열린 데 대해서 유족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족들은 회의에 앞서 기소 여부 판단을 왜 외부 인사에 묻느냐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면 될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기소든 불기소든 1년 열흘 끝만큼 추가 논란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SBS 하정연입니다.